오늘 아파트는 별래동 유승안내들 이든힐즈 입니다. 거실에 대창 2개 들어가 있구요. 대창 제가 오늘 고객님한테도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다 들어간거 지금 방킹방이 없는거 같죠? 그리고 바람도 잘 들어옵니다. 여기 대창 2개 하고 안방에 대창 또 하나 그리고 바닥만 찍어요. 주방에 중창 하나 그리고 다용도실에 긴 소창 하나 그리고 방 2개가 더 있습니다. 옷방으로 쓰고 계신 곳에 대창 하나 그리고 이제 공부하고 운동할 수 있는 곳에 대창 하나 총 대창이 5개 중창 하나 소창 하나 여긴 34평 이구요. 일단 이렇게 깨끗하게 방충망이 없는것 처럼 그리고 오늘 고객님도 사실은 까매서 밖에 안보이는거 아닌가 했는데 잘 보이시죠? 네 잘 보이시죠? 네 일단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거 모기가 방충망만 바꿨다고 해서 미세불레나 모기가 안들어오는건 아니구요. 주의하셔야 될게 이게 제 위치에서 이렇게 맞물려 있으면 들어올게 없는데 사실은 요런게 살짝 이렇게 이동이 되면 요런 틈으로 들어옵니다. 요런거 주의하셔야 되요. 요건 좀 꼭 꼭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영상을 찍는거고 지금 여기 양쪽 다 모헤어가 들어가서 절대 이 틈으로 못 들어오는데요. 품지판 이라고 요 위에 구멍 하나 있죠? 이 구멍. 레일 사이의 구멍하고 요 밑에 레일 사이의 구멍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테이프 들여서 물구멍에 다 테이프를 붙이셨는데요. 물구멍하고 요런데도 나가야 되지만 방충망 창호가 정확하게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게 되게 중요합니다.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거실은 요렇게 제일 긴 창을 사야지 잘 맞춰놓는게 중요하구요. 여기 같은 경우에도 창호가 있으면 창호가 지금 여기 이중창호 입니다. 이중창호면 문을 다 닫았을 때 이쪽 지금 문을 닫았을 때 맨 바깥쪽에 있는 이 창호 지금 이중창호니까 하나 둘 셋 넷개가 창호가 있는데요. 이 바깥쪽에 있는 이창호 손잡이 있는 부분 이 창호 뒤편에 방충망이 있어야 제대로 자리를 잡는 겁니다. 요렇게 요렇게 있어야지 제대로 자리를 잡는 거구요. 중요한 건 요 문을 이렇게 열게 되면 요 사이 이 손가락이 지금 들어가는 거 보이죠? 요 사이로 모기가 들어옵니다. 벌레들이. 잠깐이라도 뭐 잠깐 반만 열지 이러면은 이 사이로 다 들어오는 거니까 여실거면 완전 개방을 다 완전히 막아서 다 개방을 다 하시는게 중요하구요. 요렇게 내비두시면 안됩니다. 반대로 놓더라도 마찬가지로 이 사이로 엄청나게 들어올 수 있구요. 제가 지금 드렸던 물구멍 막은 것도 다 지금 테이프로 잘 붙여 놓으셨는데 고객님한테도 설명 들었는데 진짜 벌레를 하려고 그러면 이런 품지판 여기다가 여기 보이시죠? 여기 여기 품지판도 다 붙여 아래 위로 붙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고객님한테 설명을 드렸구요. 미세방충망으로 해서 일로는 안 들어오지만 방충망 위치를 잘못 놓거나 문을 개방할 때 이렇게 반을 열어 놨거나 특히 밤에 이렇게 열어 놓게 되면 엄청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. 그건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참고로 설명 드리는 거구요. 일단 여기는 전체 34평 다 완료 했습니다. 요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영상 보시면 보시는 분들한테 꿀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디로 도대체 미세방충망을 했는데도 벌레가 들어온다 이런 고객분들이 가끔 있어서 제가 일부러 오늘 설명 드리는 겁니다. 고객님 어떻게 만족하십니까? 만족합니다. 네 고맙습니다. 오늘 우미린 스타포레 이든힐즈입니다. 5105동 105동 4호라인입니다. 12층 4호라인 중창 하나 소창 하나 그리고 대창이 여기 두 개 저쪽에 하나 둘 세 개에서 대창 다섯 개 중창 하나 소창 하나 34평이구요. 이제 30 몇 시 모노필라멘트는 기존에 있던 방충망 다 탈거하고 일단 교체를 완료했구요. 이제 제일 중요한 모헤어입니다. 모헤어입니다. 여기 먼지가 보여야 되는데 눈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얇게 3년 밖에 안됐는데도 두께가 이렇게 얇게 바뀌었습니다. 그건 뭐냐면 대부분은 그냥 방충망 교체할 때 모헤어입니다. 무조건 교체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왜냐하면 다 탈거해서 작업할 때 해놔야 완벽하게 된다고 보시구요. 모헤어입니다. 그쪽으로도 모기가 많이 들어오지만 아까 설명드렸던 벌레가 자주 들어오는 그거는 제가 올라가서 영상 작업 다 설치를 하고 영상으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소비자분들 지금 방충망이 들어가 있는 곳이 제 위치가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꿀팁이 될 수 있으니깐요. 그건 좀 이따 영상으로 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제 모헤어입업 들어가겠습니다. 자 오늘은 유승안내들 별레 유승안내들 히든힐즈입니다. 히든힐즈 5,105동 4호 라인입니다. 1,204호 오늘 대창 5개 그리고 중창 하나 소창 하나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. 전체 지금 다 교체할 거고요. 뭐 여기 아파트 이제 중공된 지 한 4년 일부는 아파트지만 벌써 뭐 아직까지 모르고 쓰신다는 분들은 쓰시는데 기존에 와가지고 작업할 때 오늘 고객님은 작업하시는 거 보고 미세방충망 미세벌레 여기 유승안내들 바로 옆에도 천이 하나 있습니다. 별레 쪽에 천이 있어서 날벌레나 모기들이 많아서 그런 거를 조금 더 차단하고 싶다 해서 지금 오늘 주문해가지고 예약하시고 오늘 방문을 했는데요. 어 집 주인께는 설명을 드렸어요. 방충망이 들어가는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 위치는 이따가 제가 또 영상 찍으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. 뭐 일반 소비자분들이 불편하니까 그냥 아무 쪽이나 널어놓으면 되지 않나 하는데 방충망 위치가 잘못 들어가도 그 틈새로 벌레들이 많이 들어옵니다. 미세방충망 30매시 모노필라멘트는 절대 그쪽으로 치고 못 들어오는데 어 뭐 물구멍이라든가 그리고 풍지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건 방충망이 애초에 그 아파트에 들어갈 위치에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. 뭐여라도 지금 다 갈아야 되는 부분이지만 뭐여라도 중요합니다. 근데 방충망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건 좀 있다가 제가 다 설치하고 설명 한번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도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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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